안녕하세요. TI4MAN 고객여러분. 2015년 FW 모델을 새롭게 맡게 된 박보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일단 날씨도 굉장히 좋고 촬영 분위기도 되게 화기애애하고요. 스태프분들께서 굉장히 잘 챙겨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촬영하고 있는데 제가 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. 예쁘게 나오고 멋있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흔히 있지 않아도 되게 세련됐고 도시적인 느낌도 강하다고 생각하고요.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왠지 2015년 FW 의상들이 많은 분들께 사랑받을 것 같고 많이 찾아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저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. 편한데 그렇게 과하게 꾸미지도 않으면서 멋있어 보이는 의상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지금까지 박보검이었고요. TFMAN 그리고 박보검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